에이카르스 역시 큐보스터 쫙 붙여주면서 네드베드에 폭발 성재경 기분 좋은 출발 성재경 1대0 위즈벅스입니다 조금 전에 득점 네드베드에 니오스 쪽으로 깔아채는 슈팅이 그대로 적힘합니다 성재경 쉽게 풀려가는 위즈벅스입니다 명분을 제대로 만들었었던 김성식인데요 송재경 송재경 지금 분위기 빡빡빡 세웁니다 안 할 일을 하고 있네요 주콜 김격지에는 4-2-1-3 수비씨에는 4조준 하나하나의 김성식 아 역시 김성식 전방이 강해요 클리어하게 이긴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골이랄까 골트롤 골 송재경 2번째 골입니다 다시 앞서 나간다는 것은 스코어 2대1 성재경 오늘 공격적인 감각이 우리에 올랐는데요 성재경 초반 초반도 큰 분위기가 되었다면 경기 정말 모르시죠 어 이거 텔레미트죠 자 원사인입니다 제병재경 와 정말 고른네요 김성식도 2번째 골 시간대는 이제 완전 끝으로 왔습니다 아 잘 잡았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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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전 자 마무리가 될까요 아 아 아 아 조금 늦게 갔는데 방향이 끊어졌어요 델피에러 폭방 아직까지 라인이 무너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 아 아 아 아 서로의 키퍼가 방향을 잘 입고 있다 보긴 어렵죠 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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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태환 그 아 아 아 민트와 네드 3.0 아 김승환 선수마저도 진정하게 만드는 박스한 연기였죠 자 어딘가 레이커르트 침투하는데요 약간 긴대 쉠레전 레이컨 호나우드 빠져 약간의 라인 균열이 나왔습니다 포커바이 이러는데 갑자기 호나우드 잘하는거 아닌가요? 노란색으로 더 잘 보인다 자 빠졌죠 최승현기죠 최승현 빠르게 간거 한 번 라인 깨고 속도를 낸게 주요 걸렸어요 아잘은 여기죠 대각범 패스 쭉쭉 나가면서 길을 만들어준 연기가 좋았어요 발락 고 고 민태환 굉장히 좋습니다 자 침투가 빠졌어요 호나우드 고 호나우드 여기서도 승부합니다 민태환의 딜이 1대0 패스앤게임 잘 버텼어 오 상단부터 빛나갑니다 두컴블러의 음료를 한잔 마시기 위해서 빨리 골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톤아우드 와 고 아 자 김성훈이 이렇게 경기 끝내지는 않죠 바로 2종걸 만들어냅니다 민태환 발락 와 오 이렇게 김성훈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자드일지 아자드일지 야 야 야 멘탈 나갔네요 주제는 더이상 치프레이에게이밍이 자 와 호나우드 승태영 야 와 이건 이 리듬을 잡은 기준을 잡은 김성훈이 처음에는 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을 깨버리는 오늘 첫 경기 송세윤 시작부터 골을 넣는 화력입니다 ZW 우와 파지죠 자 김성훈 파지점이 있어요 파지오죠 뒤쪽 굴리드 굴리틀 Z2D 네 고을 수고하십니다 김성훈 이렇게 안 끝나죠 김성훈 1대1 동점 킴플레이 X게임입니다 자 이거 우와 통과하셨어요 개인기 팔까요? 온이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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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김성훈 역전 자 김성훈이 역올프레이가 잡나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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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티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역전 그 굴리 아 길었어요 길었어요 뒤에 장착이 되는 거니까 오우 잡아놨어요 이쪽 뺍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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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을 역올프레이가 잡나요 김성훈 역올프레이가 잡나요 김성훈 역올프레이가 잡나요 김성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